XSFM입니다.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그럼 이 박스 글을 우리 윤세민 에디터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체? 제목은 영양사의 기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기도를 합니다. 내일 조리원 중에 결근자가 없기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리원 음식 만드시는 실제로 조리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양사 얘기를 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갑자기 아프시면 파출부를 부르지 않기를 파출부도 불러와야 되니 고등학교 단계 하루 일해주신 헬퍼 식재료가 약속된 시간에 입고되고 반품하는 일 없기를 이것도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영수증 처리 잘못하면 감사 엄청 나와요. 그 외에 아침 6시에 말이에요. 출근한다고 나가보면 식당마다 보통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위에는 단무지가 있고 그다음에 식자재 중요한 것들이 쭉쭉쭉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6시에 출근할 일이 있으면 가끔 생각하죠. 저게 늦거나 어떤 배가 크고 동네를 돌아다닌 재규어가 와서 다 먹었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루 수준 망하는 게 아닐걸요 아마? 아 학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식재료 발주 이상 없기를 단수가 되지 않기를 단수샘 먹되어 확 나야죠. 그렇죠. 단수되는 경우도 있죠. 학교에 따라서 단수는 종종 있죠. 네. 조리와 나프거나 다치지 않기를 내가 기대한 맛이 나오기를 학생들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그 이건 저는 군대 때 지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병식당 왕고가 저랑 같은 군번이어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니 당연히 다 써있다 레시피는 네. 맛은 다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우리 김부심 만드는데 그 맛이 나올까? 아니 레시피 레시피대로 해서 맛이 다 있으면 네. 아 그러네요. 세상에 맛없는 날이 나오면 어떡해 바쁜데 공문 좀 그만 오기를 이 공문 시스템이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육청, 식약처, 지자체 점검이 잦을 때는 아무 일 없기를 이상한 학부모의 민원이 없기를 아 그렇대죠. 웬만한 학부모는 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고기를 많이 줘요 우리 남에 왜 이렇게 고기가 없어요 같은 날 발생하는 민원이에요 요즘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해도 사실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는 것 같았는데 많은 리뷰는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사업에 혹시 배가 아프거나 설세하는 학생이 없기를 일단은 급식이 먼저 의심받거든요 이러면 공포겠네요 그래서 검식이라고 해서 그걸 항상 샘플을 보관해야 돼요 의무보관 그렇죠. 며칠간 보관해야 되고 역학조사 해야 되니까 교직원들이 학생들 줄 지도 등 협조 좀 해주기를 왜냐하면 애들이 국통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교직원들은 학교 전체에서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거나 하면 그걸 반사적으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서는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잘 해주긴 하는데 당번 선생님들은 하시는데 다들 사실 다 자기도 먹기 바쁘니까요 그렇죠. 배식 때 음식이 모자르지 않기를 그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분야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나물이 아니라 돈까스여봐 그렇죠 반란이라도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성함 중에서 김세계 선생님이 계셨고 김치만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 성함이 그랬어요 애들이 맨날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지금 가면 줄 선다고 그러면 애들이 늦게 가면 김치만이랑 김세계 먹는다고 그런 일 많죠 가장 궁극적인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하늘이 노랗겠네요 식중독 발생을 하면 제가 예전에 전북에 청소년 수련원에 식중독이 한 번 난 거예요 어떤 정도로 하냐면 전북교육청하고 전북식약처가 그 각 학교의 초중고에 극시당담자하고 교장 교감을 싹 불러다가 전북대 대강당에 다 때려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연수를 빙자해서 막 엄청난 위생교육하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제일 중대한 사건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액션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온 국민을 먹인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여쭤본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급식 반찬은 뭡니까 첫 번째 채소 반찬 두 번째 채소가 많이 들어간 반찬 세 번째 채소가 조금 들어간 반찬 뭘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영양사에게 학교 급식이란 뭐죠 이랬더니 정말 이렇게 해탈한 듯 얘기하셨어요 잘해도 본전 못해도 본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민원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다라는 거죠 와우 이게 그 일상입니다 아니 뭐 저도 10년째 단 한 번도 민원 없는 날은 없어요 그렇지만 학부모가 찾아오지도 않고요 세상에 이건 무섭네요 XSFM입니다